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 파월이 좀 덜 매파적이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연준인사들이 나와서 조금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문 워스트리트는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꼽아왔습니다. 백악관이 새 슈퍼커 임금지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날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한다고 해요. 추가로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수년 동안 제한적인 금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생방송 찾아주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생임님, 꽃기호영님, 라멘트님, 왈드님, 찬사로시퍼님, 내맘신쿵님, 흰님, 이종홍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노현철 쿡캐피탈그룹 매니징 파트너 인터뷰가 있는 날이어서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하고 이제 Q&A는 오늘 없이 노현철 매니징 파트너 또 인터뷰 제가 정리해서 한 9시 20분 정도 그 정도까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파벳이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들의 어닝 부분 이런 거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연준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나스악이 1.68% 그 다음에 S&P500, 다우지서 각각 1.11% 0.61% 하락했습니다. 나스악 보시면 오늘은 계속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간 육체금리는 좀 올랐죠. 좀 올랐고 달러엔덱스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스악에 좀 부담을 더 줬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알파벳 얘기를 조금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구글이 이제 새 인공지능 챗봇. 그러니까 뭐 이제 요새 그 AI 챗봇이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드, 바드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거기 트위트 광고를 냈었는데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었었던 겁니다. 제임스의 우주 망경을 통한 새 발견이 무엇이냐. 그게 내 9살 아들한테 뭐 하라고 알려주면 되냐. 그랬더니 대답을 제임스의 우주 망경이 태양계 바깥 생상을 처음 촬영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를 광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AI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실제로는 그 답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AI가 좀 불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감이 많이 값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7.68% 폭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어쨌든 그거 말고는 연준 인사들의 영향.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준 인사들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공개 시장 주작을 담당하고 연준내 서열 3위죠. 이제 윌리엄스 총재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스티트저널 행사가 또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행사입니다. 뭐 이제 CFO들로 오는 행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닉 티미라우스 기자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티트저널 제목을 읽게 뽑았죠.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어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시죠. 최종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위하에 우리가 올해 필요한 매우 함정적인 수준이다. 여기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최종금리는 작년 12월에 내놓은 5.1%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월 FMC 이후에 고용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용보고서까지 본 다음에 전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내놓은 최종금리가 지금도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1%라는 얘기는 결국 5.0에서 5.25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는 이 말을 하면서 스틸이라는 수식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5.0에서 5.25가 유효하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좀 데이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조금 약간의 그런 뉘엄스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올해 내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좋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윌리엄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거나 금융시장이 더 완화하면 충분히 제한적일 수 있도록 금리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울이 얘기하는 거와 큰 틀에선 같은 거죠. 일단은 5.0에서 5.25가 적절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리를 좀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항상 불확실성이 있으며 더 지속적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0.5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고를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입니다. 웬만해서는 0.25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느냐. 0.5로 당연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존 자료가 1990년대 이후로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90년대가 더 옛날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90년 이후로는 인상폭을 낮췄다가 다시 또 높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다시 0.5로 가기보다는 0.25를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더 오래 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 또 하나 같이 보셔야 될 게 대신 이제 그 아 전 윌리엄스가 금리 더 오래 가고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요 금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좀 같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년 얘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래 기준 금리 인하 전망은 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수준에 대응할 필요에 따라 이뤄진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기준금리도 낮춰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떨어지면 기준금리는 뭐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달려있다. 많이 떨어지면 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을 몇 년 동안 성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데 몇 년 동안 성장을 제한해야 된다? 제한적인 통화 수준에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저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서로 상충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윌리엄스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면 금리는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금리를 내리되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전에 3번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한의 12월에 윌리엄스 통제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적정한 금리 수준으로 실질 정책 금리가 1.5%포인트 가량 플러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4%일 때는 기준금리가 5.5% 정도 되면 충분히 제한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물가가 떨어졌어요. 4%에서 2.5%로 그 물가가 떨어졌으면 플러스 1.5를 하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만 돼도 충분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보시죠. 기준금리는 5.5에서 4%로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충분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그 갭만큼 차이만큼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 윌리엄스 통제의 말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5.0에서 5.25가 아직 유효하다. 아직 매우 적절하다. 그 정도만 올릴 거야. 하지만 금융시장이 추가로 더 굉장히 완화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견고하다면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어. 이거는 뭐 파월 의장이 얘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면 금리도 내려갈 수 있지만 제한적인 수준은 계속 유지할 거야. 그걸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기준금리가 그거보다 더 높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높은 게 기준금리라고 보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대신 제한적인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통제의 오늘 발언은 나중에 금리 인하기가 오더라도 연준이 어떻게 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보여줬다. 이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금리 인하기에는 금리 인하기에도 어느 정도 그 폭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가야 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폭 폭은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상당 부분에 폭을 유지하면서 가겠다.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와 제약자 금리가 모순이 아니라고 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윌리엄스가 오늘 또 금리 인하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또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년이 걸린다.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클리스토퍼 월러이사 월러이사도 중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지분은 좀 높고 그래서 이제 월러이사도 기초적 상황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는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더 높게 더 more higher and more longer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임금 데이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임금이 고용이 강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추가 고용이 되고 일자리 생기니까 소득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득이 들어오면 지출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된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기 위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전 이 장기전의 의미도 앞에 존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한 것과 연관지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제한적인 금리를 수년간 어퓨 유엘에서 가한다고 했잖아요. 장기전이죠. 물론 이제 파월은 내년이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타깃에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길게 장기전을 얘기했습니다. 실제 12월 FOMC 경제 전망을 보면요. 2025년에 한 2.1% 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을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에버코어 ISIS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연준 인사들의 톤은 어제 파월 의장이 대담이 비둘기 파족으로 해석되는 것을 좀 깨려고 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존 윌리엄스가 지금 상황에서 최종 금리 5.1% 정도가 적절하다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을 설명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윌리엄스 총재의 구상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그게 경제에 좋은 것이냐 주식에 좋은 것이냐 그건 약간 다른 문제겠죠. 왜냐하면 경기를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수준의 금리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둔화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증시에 좋을 것이냐 그거는 다른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나 어쨌든 증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같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런 장기간 수년간 수년간 제한적이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소프트랜딩 그 얘기는 오늘로 나왔다는 거 리사쿠 견준이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도 했었는데 여전히 고용보고서 이후에 같은 얘기입니다. 연청륙 기량지감이 높아졌다. 그리고 실험률의 큰 증가 없이 인플레를 2%로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한 거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실험률이 지난해 12월 전망치 4.6%거든요. 그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 부분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 건데 올해 실험 전망치를 4.6%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보다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연청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월의 생각 존 윌리엄스의 생각 크리스토퍼 월러의 생각 다 어떻게 그게 앞으로 어떻게 굴러나갈지 어떻게 구현이 될지 이런 건 전부 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노동에 달려있습니다. 데이터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게 배학관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 배학관의 경제자문위원회라고 CEA CEA가 있는데 거기서 그 CEA 이름으로 자료를 하나 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새로운 임금 뭐 측정 도구 코어 넌 하우징 서비스를 위한 그러니까 이제 초 그 다음 슈퍼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 근원 물가에서 상품을 뺀 그럼 이제 서비스 부문에만 남는데 근원 서비스죠. 근원 서비스에서 주택 부문을 또 뺀 그러니까 근원 서비스에서 주택을 뺀 그 분야에서의 임금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재보는 새로운 수단 이걸 만들었다 약간 이런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결과적으로 지금 연준과 시장에서 계속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특히 파월 의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서비스 분야 물가가 아직 그 둔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결국 노동이 둔화해야 한다. 서비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교육 서비스도 있고 뭐 교통 서비스도 있고 많이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금융 서비스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다 서로 인자가 다르죠. 요인이 다 다르죠. 교통 서비스는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 레스토랑은 뭐 식료품에 또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뭐 금융 서비스는 인건비 영향을 받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거를 다 뭐든지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 그게 결국 인건비다. 서비스 인건비가 낮아져야 즉 노동이 둔화해야 서비스 인건비가 낮아지고 그래야 서비스 분야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 관심이 많죠. 그래서 노동이 임금이 얼마나 그 서비스 분야에서 오르냐 이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걸 자기나 직접 한번 새로 재봤다는 겁니다. 내용은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뭐 산출 방식 뭐 이런 건 좀 어려운데 뭐 굳이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하는 얘기는 시간한 평균 임금 고용보고서에서 나오는 시간한 평균 임금 이거는 좀 수치가 좀 왜곡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고용되거나 해고되면 어쨌든 평균이니까 그게 좀 수치가 오락가락할 수 있고 이 CI는 좀 슈퍼코어 서비스 분야에서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가는 부분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시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다. 좀 너무 광범위하다. 이 CI 지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슈퍼코어 부분을 잘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175개 뭐 이렇게 세부 항목을 뭐 가중출을 줘서 막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공식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뭐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네 말에 따르면 이게 초근한 서비스 분야의 임금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좀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네 말에서 계산을 해봤다는 거죠. 새로 계산한 넌 하우징 서비스 뭐 에버리지 아워리 뭐 어닝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자기네 새로 계산 새로 만든 게 이 검은색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푸른색 그래프는 아 개인소비지출 즉 PC 이상 아 초근한 초근한 슈퍼서비스의 움직임입니다. 보면 거의 지금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배학관에서 그래서 아 우리가 뽑아 뽑아놓은 새로 뽑은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두 개가 매우 비슷하다. 이 얘기인 즉슨 결과적으로 이 초근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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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낮아지려면 해당 분야의 임금 임금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래프 우리의 그래프를 가지고 추정을 하면 앞으로 초근한 슈퍼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하는 얘기는 지난해 초에 각각 7에서 8%에 달았던 슈퍼코어 분야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12월에는 4.5에서 5%로 떨어졌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워셀저널이 이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워셀저널이 추가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에는 연주기준 8%였던 비관리직 이건 이제 뭐 생산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코어 임금 상승률이 1월에 1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로 물어봤는 것 같아요. 1월에는 5.2%로 크게 꺾인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백악관의 새 임금자료는 슈퍼코어 임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백악관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뽑아봤겠습니까? 이거 이 자료를 연준이 보느냐 그건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백악관이 별도로 CA라는 조직이 별도로 뽑은 거기 때문에 뭐 공식 공식적인 통계도 아니고 연준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건 별도 다른 문제인데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CA CA 수장과 연준 의장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다고 그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너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런 게 있어 너 이내 참고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연준도 참고는 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계속 팔로우업해서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료는 이런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그리고 임금 문제가 좀 해결될 때까지는 뭐 비정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도 임금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통화정책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백악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알아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했으면 백악관이 만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공표를 하고 이랬다는 거는 연준도 야 니네 딴소리 하자면 우리 자료 우리가 만든 거 좀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덩기침체 과잉긴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악관이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근거를 좀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죠.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니네가 만들어서 좀 공표해라. 그래야 우리도 그걸 핑계 삼아서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뭐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슈퍼코어 서비스 분야의 임금이 좀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서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도 결국은 둔화할 거다. 이런 게 이제 백악관에 눌리고 설명인데 불안 요인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 이제 만하임이라고 이제 뭐 중고차 가격 지수를 내놓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1월달에 평균 중고차 가격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상승했다고 해요. 이게 중고차 가격이 근원 CPI의 4.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 대비로 물론 이제 전월 대비로는 당연히 줄어들었는데 전월 대비로 또 이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값이 꿈틀되면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인플레이션이 한참 초기에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도 중고차 가격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요인이 있다는 거 같이 봐 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원이 만든 건데 그 해당 지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미국 전체에 흐름을 보여주진 않지만 대출 중 분위기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걸 잠깐 보시면 작년 11월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역량 기업의 70%가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리고 있다. 47%는 기존 직원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생을 하고 있다. 그 전년보다 2021년도는 좀 낮아졌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이 얘기는 여전히 임금 인상 요인이 좀 남아있다. 그런 부분 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부분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뭐 이렇게 어쨌든 어떤 갈수록 9월까지 기준금리 6%로 간다는 거에 대한 옵션 배팅 많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체별로 치포틀 치포틀은 좀 안 좋았는데 우버는 괜찮았다는 점 생활 밀접 업종이잖아요. 둘 다 치포틀은 음식점이고 우버는 이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정반대인 것은 경기 판단도 정말 서로 서로 엇갈린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상승은 쇼커버링과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계절적 요인에 같은 기술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옵션 투자가 많고 회전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유동성이 많다는 뜻이다. 이 얘기는 결국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고 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에 파월 의장이 이해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물리엄 총재가 조금 얘기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 큽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계속 상황을 보시면서 같이 짚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개가 정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타라님 신영기님 라이언디디님 유목민님 정진호님 빅보스님 엔트맘님 우정현님 모두 감사합니다. 정진호님 그 질문 제가 댓글로 꼭 남겨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